시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아이 참. 아유 큰일이네. 됐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진짜. 아니, 길을 건너라는데 왜 횡단보도가 없어. 아, 나 진짜. 아, 여긴데. 아, 횡단보도가 없는데. 아, 톡이라서 한 개 보내야 돼. 8시 넘었어. 아, 하필. 고박으로 이렇게. 다 왔다, 다 왔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사랑이. 내비게이션이. 네. 너무 어려워요. 저희 8시까지 여기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주차를 먼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내려가셔서 장비 챙기고 위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일단은 여기 청소기 보시고. 와, 오늘 뭐, 사장님. 장비가. 네. 많네요, 아주. 몸 청소는 들고 갈 게 많아요. 자, 여기서 커버 씌울게요. 오, 느낌 있는데? 우와. 좋다. 뷰가 진짜. 증거 아니죠? 증거 아니죠? 청소할 맛 나네, 여기는. 네. 지금 여기 유리가 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져 있거든요, 앞편이. 왜 유리 깨져나? 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떨어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뭔가 페인트인지 뭔지 몰라도. 거부지. 이거 다 제거해줘야 돼. 이런 거 다 닦아줘야 되거든요. 바깥쪽은 어때요? 제가 할 거예요. 바깥을? 네. 이게 장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부장님은 여기 베큐만 해주시고. 청소기. 네. 그래서 이게 집주인 분이 좀 이게 예민하시더라고요. 먼저. 먼지 쌓인 거. 그리고 메인. 이것도 다 분해하셔서. 철수 세미로 이거를 안에랑 여기 안에랑 유리 부분 다 닦아주셔야 되고 여기 옆에도 닦아주셔야 되고 표면도. 이거는 제가 할 거예요. 위에는 다 닦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아니죠. 화장실. 좋다. 화장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장실 청소할 거고. 베큐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도 한번 빨아주세요. 여기도 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장님. 네. 여기 한 번 이렇게 싹 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위에? 유리를 밑으로 키스가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물 뿌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베스트 의자를 다 빼주세요 어디로 뺄까요? 젖으니까 볼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의자 한 개 빼야 되니까 아, 부장님 나이스샷 이제 유리가 여기 없다는 생각이 되니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 어차피 저 집 안에도 청소기 돌려야 되니까 네, 청소기 돌리고 다 해줘야죠 이거 이제 이쪽에 물 안 튀게 조심해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럼 그냥 여기 한 번만 쭉 밀게요, 제가 가면서 뭔가 이 사장님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청소에 와 와 노래 아, doesn't 귀가 너무 좋다 CTV 아 저 파도 아니고 저거 어 사장님 뭐 설거지 할까요 저거? 어 저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븐약이에요 이게 저거 좀 불려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근데 여기다 뿌리면 안 돼요? 데미지 입으니까 딱 여기만 여기 딱 여기 되게 독하니까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음 타임이 붙었어요 이렇게 사장님 바닥에도 뿌려요? 어 네 이제 닦아요 그거 냅두고 그 철수 세미로 이거를 다 까주면 되거든요 앞뒤로 꼼꼼하게 새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물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물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은근히 쉽지가 않네요 아직도 하나 닦고 있어요? 뭐 뿌려서요? 우와 새건데 열심히 했는데 완전 새건데 나는 새거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새거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완전 잘하셨는데요 그리고 이ohn Create 여기다가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Estaani 아윽 여기다가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선생님. 이게 집 청소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랬나? 그러니까... 집 청소가 컴플레인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왜요? 도구를 쓰셔야지. 도구. 네? 도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걸로... 금방 끝나거든요. 파이팅. 아, 힘들다. 다 했는데, 바꿔서. 시장님. 네.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오, 오케이. 다 했습니다. 짜자자. 다 했다. 부장님, 이제 화장실으로 가세요. 네? 또 있어? 네. 그래서 여기 닦고, 여기 앞에, 옆에 하고, 문을 또 이렇게 놓으면 변기 청소하다가 물 다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면 이렇게 놓고, 그 상태에서 변기 청소하고, 마지막에 여기 청소하고. 얘도. 네. 그리고 여기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오, 마이 갓. 아!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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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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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집주인 분은 락스 냄새를 싫어하셔 가지고 근데 이게 락스 성분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냄새는 락스 냄새 안 나니까 참 안타깝게 샤워기가 없다는 뜻 빼는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여기, 여기. 이것도 빼서 닦아줘야 돼요. 어디요?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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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패스 저분이 청소하는 팀 맞습니다 청소 필요하세요? 아니 저 아이패스 일하거든요 그때 뵀던 거 같아서 아 저를요? 카페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신입생입니다 예전에 보신 적 있는 거 같다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타임리스 1 should be 타임리스 네 유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